지난 31일 광안리에서 열린 새해맞이 드론쇼가 통신장애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현장에는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8만여 명이 모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연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30분 뒤에 취소됐습니다. 추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기다린 사람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영구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통신장애가 생겼다며 드론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 공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저녁 7시에 다시 진행된 사과 공연도 통신장애로 1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